다음은 듣기평가를 위한 시험녹음 부분입니다. 감독관과 수험생은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녹음 CD의 상태가 좋은지, 소리의 크기가 적당한지, 시험장 주변에 소음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CD를 정지시킨 후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평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신입사원 지원서류를 내러 왔는데요. 3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2번 넌 뭐 마실래? 커피? 응. 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럼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어. 내가 가지고 갈게. 3번 출판시장의 소비층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연령별 도서 구매율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20대의 구매율은 감소하고 40대의 경우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학이 가장 많았으며 자기개발, 유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식사하러 갑시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 배가 고프네요. 5번 민수 씨, 이번 체육대회에 농구선수로 나간다면서요? 네. 그런데 연습을 많이 못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영 씨, 혹시 친구 중에 아르바이트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 한 번 물어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친구들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사무실이 많이 더운 것 같지 않아요? 에어컨 좀 켤까요? 에어컨은 켰어요. 제가 환기하려고 좀 전에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봐요. 8번 김 선생님, 이번 회의 참석자 명단 좀 주시겠어요? 자리 배치표를 만들어야 해서요. 아, 네. 그런데 아직 참석 인원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컴퓨터가 안 되네. 오늘까지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뭐라고? 장학금 신청이 오늘까지였어? 정확한 거야?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봤어. 내가 사무실에 전화해 볼까? 그래, 해봐. 컴퓨터는 내가 확인해 볼게. 10번 10번 잠깐 약국 좀 다녀올게요. 두통약 좀 먹어야겠어요. 몸이 안 좋으면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나머지 전시회 상품은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아니에요. 아직 설명 자료도 못 만들었는데요. 네, 그럼 다녀오세요. 이건 제가 정리하고 있을게요. 11번 중기야, 자전거 어디에 뒀니? 베란다에 있는데 누나 자전거 타려고? 꺼내줄까? 아니, 내가 꺼낼게. 너도 같이 안 나갈래? 날씨도 좋은데 공원에서 같이 운동하자. 그래, 그럼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12번 손님, 모두 12만 원입니다. 여기 이 카드로 계산해 주세요. 그런데 집까지 배달도 해 주시나요? 물론이죠. 여기 영수증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안내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물건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두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구청에서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대. 응, 나도 들었어. 무료로 적성검사도 해준다고 그러던데. 그래? 한 번 해볼만 하겠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음, 내가 문의해보고 알려줄게.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로 가는 우리 열차는 지금 공사 구간을 지나가고 있어서 천천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차는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해 잠시 후 다음 정차역인 대전역에서 10분간 더 정차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5번 다음은 생활 정보입니다. 요즘 많이들 더우시죠? 때이른 더위로 한강공원의 야외 수영장이 작년보다 일주일 빨리 개장한다는 소식입니다. 개장 후 일주일 동안은 정상가의 50%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가족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4인 가족 방문 시 한 명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미리 휴가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16번 서울 아트센터에서 하는 정호의 콘서트가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관객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한 것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는 지휘자가 관객들에게 음악에 대해 해설해주는 음악 이야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 1층 카페에서 무료로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정호의 콘서트 관람객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지은 씨, 뭐 하세요? 아, 다음 주에 여행 가는데 인터넷으로 옷 하나 사려고요.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직접 가는 것보다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저는 인터넷으로 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리던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옷은 가서 입어보고 고르는 게 좋지 않아요? 색깔이나 모양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경우도 많잖아요. 18번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해도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무조건 예뻐만 하는 건 문제인 것 같아. 아이들이 어려서 그러는 건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 아냐? 아무리 어려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바로 알려줘야지. 그래야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 아, 연유라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히네. 그래서 내가 기차 타자고 했잖아. 기차 타면 여행 기분도 더 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애들 짐도 많고 부모님 선물도 있고 하니까 차가 편하지 않아? 그거야 내가 들면 되지. 잘못하다가는 부모님 뵙는 시간보다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더 많겠어. 20번 세상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집이라는 식당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사장님, 가게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고가 되기보다는 계속 최고를 향해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에 만족하게 되니까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저는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보, 당신 퇴직하면 우리 치킨 가게 하나 해볼까요? 우리 가게라 좋죠. 하지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차려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가게도 비싸고요. 시장에서 피자 가게 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맛만 좋으면 가게가 어디에 있든지 손님들이 다 알아서 찾아온대요. 그래도 손님들이 쉽게 가게를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 당신 퇴직하면 우리 치킨 가게 하나 해볼까요? 우리 가게라 좋죠. 하지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가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차려야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가게도 비싸고요. 시장에서 피자 가게 하는 친구가 그러는데, 맛만 좋으면 가게가 어디에 있든지 손님들이 다 알아서 찾아온대요. 그래도 손님들이 쉽게 가게를 찾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21번 22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나무 호텔이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3명 1박 예약했는데요. 호텔에서 진행하는 자연체험 교육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자연체험 교육은 20명 이상 단체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신 호텔 뒤 등산로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나무 호텔이죠?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다음 주 토요일에 3명 1박 예약했는데요. 호텔에서 진행하는 자연체험 교육을 예약하고 싶어서요. 자연체험 교육은 20명 이상 단체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은 없나요? 죄송하지만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신 호텔 뒤 등산로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숲속 놀이터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3번 24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수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민수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장애인 고용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어 축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세금 혜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회사를 차리게 됐습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왠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소?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소.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소?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다시 들으십시오. 왠 신발을 이렇게 많이 샀소? 어제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회사는 신발이 한 켤레 팔릴 때마다 가난한 아이에게 신발 한 켤레씩을 기부한대. 의도도 좋고 신발도 예뻐서 가족들 것까지 샀소. 겨우 신발 한 켤레 준다고 아이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소? 물론 신발이 가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 그런데 이 신발은 살면서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물건이래. 그래서 새 신발을 갖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작은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 신발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어때? 멋지지 않아?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왕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무엇보다 국물 맛에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맛의 비밀은 쉽게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한 식당의 경우는 한 달 넘게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한테만 비밀이라며 비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비결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왕라면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라면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왕라면의 인기가 대단한데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판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무엇보다 국물 맛에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국물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유명한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맛의 비밀은 쉽게 가르쳐 주지 않더군요. 한 식당의 경우는 한 달 넘게 찾아가서 가르쳐 달라고 매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마지못해 저한테만 비밀이라며 비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비결들을 가지고 실험실에서 다양한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사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왕라면을 만들기 위해 하루에 열 번도 넘게 라면을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십구 번 이십구 번 삼십 번 삼십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몇몇 영화관에서는 좌석별 가격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자리처럼 영화를 보기 불편한 자리는 싸게, 편안한 자리는 더 비싸게 파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전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건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앞자리인데도 편안한 자리와 똑같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관객에게 선택의 기회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저라면 아무리 싸도 앞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편안한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몇몇 영화관에서는 좌석별 가격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자리처럼 영화를 보기 불편한 자리는 싸게, 편안한 자리는 더 비싸게 파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건 매우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불편한 앞자리인데도 편안한 자리와 똑같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는 건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저라면 아무리 싸도 앞자리에는 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편안한 자리에 앉을 것 같은데 이건 결국 극장이 돈을 더 벌기 위해 만든 제도 아닌가요? 3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물이죠. 수백년 세월의 때가 묻은 기록물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데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연구사입니다. 현대는 기록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기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없애도 되는 것도 있지만 외교 문서처럼 보존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기록 중에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록연구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연구사는 이처럼 기록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록물이죠. 수백년 세월의 때가 묻은 기록물이 지금까지 보존되는 데는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도 이렇게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연구사입니다. 현대는 기록의 홍수라고 할 정도로 어느 것 하나 기록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는 없애도 되는 것도 있지만 외교 문서처럼 보존되어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수많은 기록 중에서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결정하는 것은 기록연구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록연구사는 이처럼 기록물의 수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공약을 잘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살기 좋은 세계 100대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완성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원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임기 동안 공약을 잘 실천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은 살기 좋은 세계 100대 도시라는 목표를 향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완성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료원을 완공하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사진 없는 이력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력서에는 반드시 사진을 붙여야 하죠.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사진 없는 이력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익명이력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이력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익명이력서는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건데요.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사진 없는 이력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력서에는 반드시 사진을 붙여야 하죠.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이 사진을 보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발을 위해 사진 없는 이력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익명이력서라는 새로운 형식의 이력서도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익명이력서는 사진은 물론이고 이름, 성별, 생년월일 같은 개인 정보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건데요. 능력 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런 갈등은 개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주거지역 근처에 세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주거지역과 발전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해를 입게 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보니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과 반사되는 빛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작물과 축산 동물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는 개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위치 선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런 갈등은 개인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소를 주거지역 근처에 세우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주거지역과 발전소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피해를 입게 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보니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과 반사되는 빛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이고 농작물과 축산 동물의 생산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는 개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위치 선정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죠. 특별한 냉동 장치가 없었는데도 석빙고의 온도는 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비결에는 위치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은 지하에, 반은 지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 석빙고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더운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옛날에도 한여름에 얼음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겨울에 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음을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네, 석빙고라는 얼음 창고가 있었죠. 특별한 냉동 장치가 없었는데도 석빙고의 온도는 0도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비결에는 위치와 건축 재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는 지하에, 바는 지상에 있는 구조로 만들어 석빙고의 온도 변화를 최소화했고 지붕에 구멍을 내서 더운 공기가 바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은 경사지게 만들어 얼음이 녹으면서 생긴 물을 밖으로 흘려보내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41번 41번 42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인류는 판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것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다. 판은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판과 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충돌이 인류에게 필요한 자원을 안겨주기도 했다. 판이 충돌하면서 지각이 바뀔 때 지구 깊숙한 곳에 있던 구리나 금, 석유 등의 자원이 지표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인간은 구리 등을 이용하여 단단한 연장을 만들었고 이것은 인류문명을 급격하게 발달시켰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고대문명 13곳 중 11곳과 현존하는 세계 최대 도시 20곳 중 10곳이 판의 경계 근처에 있다. 인류는 판의 충돌로 인한 위험과 혜택을 동시에 안고 살아온 것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한 생산과 유통의 자동화를 의미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걸음의 횟수를 재는 만보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공지능을 갖춘 만보기는 걸음의 횟수, 즉 운동량을 재서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앞으로는 법률이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등장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변화가 클 텐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주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들어섰는데요.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를 통한 생산과 유통의 자동화를 의미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기계와 제품에 인공지능을 부여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걸음의 횟수를 재는 만보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인공지능을 갖춘 만보기는 걸음의 횟수, 즉 운동량을 재서 보험사에 보냅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거죠. 앞으로는 법률이나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등장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는 전문가들도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변화가 클 텐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주요한 기반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전통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승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요 전승자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제자를 일대일로 교육해 전통공예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승종목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전승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통공예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자들이 대학에 출강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방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자들의 작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통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승자들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의 정책은 주요 전승자들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고 그분들이 제자를 1대1로 교육해 전통공예를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전승종목이 사유화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요즘 젊은이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전승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의 전통공예 관련 강의를 개설하고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승자들이 대학에 출강하고 연구에 참여하면서 개방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전승자들의 작품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겁니다. 사십 칠번 사십 칠번 사십 팔 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영화를 보면 평범하고 자상하던 인물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끔찍하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친밀도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면서 집단의 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비도덕성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든 사회도 각 집단들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충돌이나 이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집단간의 관계는 도덕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영화를 보면 평범하고 자상하던 인물이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할 때는 끔찍하게 악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사회학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도 집단 속에서는 이기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집단에서는 개인적인 친밀도도 서로 떨어지고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복잡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개인들은 자신의 책임은 면하면서 집단의 힘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는 비도덕성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구조화되는 이유와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개인들이 만든 사회도 각 집단들의 속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민족적 인종적 충돌이나 이기심을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이런 집단 간의 관계는 도덕보다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9번 50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해외 20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